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다음은 채태원 특유재산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1조 뭐 한 2, 3천억 정도의 재산 분할액을 결정하는 그게 바로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건지 아버지 않게 물려받은 걸 한 건지 공동으로 행성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많은 기사를 보게 되면 조선일보의 양은경 기자 변호사가 아닌 것 같은데 법조 출입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아주 글을 조리정연하게 써네요. 조리정연하게. 전번에 양은경 기자의 이런 글을 다루는데 양은경 기자는 특유재산이 아닌 것을 고등법원 판사들이 이동한 거리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노소용 측과 노태우 가족 측에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그 내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서도 양은경 기자가 굉장히 핵심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네요. 문제의 핵심을. 여러분 핵심은 뭔가 하니까 양은경 기자는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게 딱 두 가지일 거다. 하나는 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1심을 따를지 아니면 2심을 따를지 재산 분할 비율이 적절한지 딱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을 안 해요. 그러니까 ai가 한 건 거기다 한 가지 를 더 청구했죠. 숫자 조정한 게 중요하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번 대법원의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2심이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대법원이 수용할 건지 그다음에 재산 분할 비율이 얼마인지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이 특유재산을 인정할 것인지 1심의 단독 김현정 부장판사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665억 먹고 떨어지라 한 거고 2심 고등법원은 특유재산이 아니고 공동행성한 것이기 때문에 1조 3천억 이상 정도를 지불하라. 이게 여러분들 쟁점이건 딱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이. 자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2심 재판부 결론처럼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 여부라고 본다면 0이 하나 빠진 것은 지협적인 실수에 불과하고 재판부가 판결경정을 한 이상 수정을 한 이상 이것을 상고의 중 하나인 사실 오인으로 추정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네요. 양은경 기자가. 이거는 이번에 수치조정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고등법원이 수정해서 판결문을 수정해서 송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의 기여도 문제는 사실심리에 판단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시민 대부분이 손댈 상황도 아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의 최종심인 여러분들 뭘 보느냐. 1심 특유재산으로 볼 거냐. 2심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축적한 재산으로 볼 거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대법원의 법률심의 초점은 다른 게 아니다 이야기죠.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여야 되면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말끔하게 글을 쓰시는 분은 처음 봤네요. 법 없이도 사는 법. 우리는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쓴 사람들의 실력을 보잖아요. 문제의 핵심을 청약하게 줬네요. 문제는 두 개고 그리고 재산 분할 비율이 적절한지는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탓지 않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sk주식이 특유재산이냐 물려받은 재산이냐 그게 될 거다.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에 기여도 문제는 사실심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이 손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름들 딱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의 쟁점사항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600억짜리가 되는 것이고 특유재산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1조 3천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서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6월 18일 날 채태원 1심 의혹에 대한 부분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1심에서 660억짜리가 2심에서 1조 3천8백으로 바뀌었느냐 이거는 한 젊은 분이 보낸 제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가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2022년 또 12월 6일 날 채태원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내린 겁니다. 재판장 김현정 단독심이었습니다.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6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덤에 2023년 또 1월 26일 날 법무부인 바른이 김현정 부장판사의 영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근무가 시작이 됩니다. 2024년 1월 28일 날 법무부인 바른은 매출액 창사 이래 첫 천억 원 돌파라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 보도자료 안에 이런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sk그룹의 계열사인 구성경건설 sk에코프렌트가 4천5백억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약정 자문을 법무부인 바른과 맺었고 그것이 천억 돌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인물에 대한 평전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평전이란 것은 이게 시간 순서로 가지고 이런 사건을 추적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뭐 한 1000페이지 1500페이지짜리 이런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특정 인물의 여러분들 그 일생을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추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연보도 다 넣고 뒤에 그 사건을 다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아주 간단하지만 일시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게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한 달 만에 특정 법무법인에 영입이 되고 그 특정 법인이 당의 연도에 특수관계인에 관련된 계열사의 물량을 받아 가지고 매출이 급증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김현정 부장판사의 그 얘기 여러분들 전해졌다고 볼 겁니다. 그거는 수사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바른 관계자는 지난해 hd 현대중호흠 통상임금소송 마산 로봇랜드 실시 해약 해지시 지급권 등 청구소송과 sk에코프렌트 구성경건설의 4400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내승 약정 자문을 맡아서 매출액 천억 돌파란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sk에코프렌트는 sk건설의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ai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최태원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주도한 김현정 판사는 특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사용하여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12월에 판결한 이후에 곧바로 법무법인으로 영입되어 사직하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옮긴 법무법인은 sk 계열사로부터 그에게 수임을 하였습니다. 판사의 직무윤리에 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수사당국이 수사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ai한테 아주 쿨하게 냉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ai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퍼플렉스티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대단하네요. 퍼플렉스티가 여러분들 답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퍼플렉스티가 이런 퍼플렉스티는 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퍼플렉스티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김현정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판사의 직무윤리에 맹백히 위배되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퍼플렉스티가 답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판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되지만 김현정 전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 측에 유리한 특유재산 법리를 적용하여 사실상 최태원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것은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ai한테 로비한 게 아닙니다. ai가 답을 해 준 겁니다. 이해상충 문제 김현정 전 부장판사가 판결 직후에 최태원 측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고 그 법무법인이 sk그룹으로부터 그에게 수임료를 받은 것은 맹백한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이것은 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은 ai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ai한테 여러분들 노소영 관장 측 좀 봐달라고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궁금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변호사마다 다 여러분들 짱구를 굴릴 테니까 변호사한테 문게 아니라 그냥 ai한테 물은 겁니다. 사법부 신뢰 저해 및 수사 필요성.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직무윤리 위반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퍼플렉스티가 답을 준 겁니다. 제가 뭐 답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김현정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판사 직무윤리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떤 종류의 이런 편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퍼플렉스티가 여러분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판사 직무윤리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고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브 다음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투명하게 된 겁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여러분 이 젊은 분의 제보를 받고 젊은 분의 제보를 받고 어떻게 1심에서 여러분들 2심에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날 수 있냐. 아무리 여러분들 법적인 부분이 전문가 영역에 하더라도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일자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궁금해서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궁금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 직무윤리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AI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의라는 것이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라는 것이 자주 가진 자의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법을 하신 사람들은 법이 특수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AI 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